맨날 가장 큰 적이 나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오세요 너는 이것도 못했니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좋은 엄마야 그런 예민함은 결국 가서는 사회적 예민함으로 연결돼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분에게 말씀드린 조언은 이거였어요 정말 예민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44%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오세요 하나는 정말 괴롭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만 예민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건 작정을 하지 않건 가해자가 있는 건데 당사자인 피해자만이 상처를 입고 너무 내가 예민한 거야 하면서 오세요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에 기인한 예민함이 많아요 감각적으로 과도하게 감각이 노출된 경우 예를 들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에서 우리가 각인된 예민함 그런 예민함은 결국 가서는 사회적 예민함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민함은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반응이에요 신체적 반응? 네, 소리 청각 청각의 과각성, 과예민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명, 어지럼증 또는 너무 시끄러운 곳에 못 가는 거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이런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항상 신체와 증상이 동반돼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우리가 냄비를 만졌는데 띄었어요 그럼 앗 뜨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 냄비를 만질 때 겁날까 안 날까요 그것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겁이 나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나는 정신적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민하지 않아 난 두뇌해도 편두체라는 어떤 수용체에서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리콜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상사하고 매일 싸우게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남자 상사분에게 듣는 막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또 옮겼는데도 그런 분들은 항상 비슷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던 경우 상사의 어떤 지신을 읽는 어조만으로도 그때로 바로 돌아가서 그래서 더 답답하고 요즘 말하기 편한 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해보셨죠?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심리상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개념인데 내가 심리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더 이상 감정적인 동요가 안 일어나는 것 우선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어머님하고 피터지게 싸워서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엄마가 방문 닫는 소리가 싫다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불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 있었던 건가 나는 엄마에게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도 그때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예민한 반응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는데 엄마에게 화를 버럭 낸다든지 보통 이제 그러면 엄마에게 막말을 하게 되고 예민하게 굳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행동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감 이런 내가 누구랑 잘 지낼 수 있겠어 엄마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내가 어느 누구랑 잘 지낼 수 있겠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분에게 말씀드린 조언은 이거였어요 엄마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오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준 분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너가 잘못이다 엄마랑 잘해봐라 이랬는데 냉담하게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이었어 내가 객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듯이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혼자 잘해주고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면 항상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막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보글보글 화기애애하게 식탁에서 돌려앉아서 그것이 가족이다가 아니라 각 방에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린 가족이다 서로 좀 대화가 안 통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너무 큰 기대 또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뚜렷한 나라예요 남이 정해진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 비주류다? 부적격하다? 나다움을 찾으려면 좀 벗어나야 된다 일단 나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사 가온에 어머님이 의대 가는 걸 원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30대 중반에 박차고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만큼 정말 처절하게 고민한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수업이 인생 곡선이었어요 라이프 사이클 나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지금 이 나이에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이프의 시즌별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어린 시절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더 큰 트라우마는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또는 내가 학교를 실패한 첫 실패의 경험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상황 깔칠 때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입시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나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나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인생 곡선 긁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세요 단점 적어라 그러면 한 페이지는 다 적어오세요 그런데 장점을 적어라 하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단점과 장점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단점을 난 너무 내향적이에요 내향성 그 동전의 양면같이 그 단점이 장점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기다릴 줄 알고 상대방을 배교하고 맞추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내향성이 많거든요 당신은 지금 동전의 양면에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계시다 사실 나다움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시고 듣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생각의 예방주사를 맞아라 성취욕구 때문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120%, 200% 일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80%만 그냥 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원장님이 지금 병원에만 계셔서 몰라서 그런데요 어떤 회사에서 80%만 일하는데 냅둔이에요 재충전할 수도 없고 항상 나를 쥐어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잘하는 게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쉽게 지치시고 삶이 피곤한 분들을 보면요 쥐어짜는 삶이에요 이거 끝나면 이거, 이거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서도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아, 나가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쉬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힘들다 본인 스케줄도 80%만 조절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스케줄을 보고도 블럭데이라는 걸 꼭 만들어요 약속을 아예 X를 치고 그동안은 아무것도 나에게 의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날이 한 달에 하루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시죠?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신체에서 오는 사인을 여러분, 시그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울이나 공황이 어느새 찾아왔다 하면 그동안 나는 나의 몸에 있는 시그널을 계속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거군요 마치 컵에 물이 어느 순간 왈칵 넘치듯이 그동안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익스큐즈는 있어요 핑계가 다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백신은 50%의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50%뿐이 없어요 나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누구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의 백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의 백신 여러분 그런 사회적 역할을 주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내가 부합되지 않는 기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자책하고 자기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내가 가장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저한테 오셔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내 원래 실제 모습은 굉장히 다르대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가 정상인가요? 저는 사회적 가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쁜다 나쁘지 않다의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적 역할 또 집에서도 어떤 장녀의 역할 또는 엄마의 역할 사회적 성격으로만 맞춰서 내가 평생 살아야겠다 이것도 오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만으로 내가 내 뜻대로만 그건 버리고 살겠다 하는 것도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과 진료가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번호를 매겨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네 가지 팁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건 제 표기도 해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그러면 인상을 심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할 것도 있잖아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겠죠 인생의 그런 결정은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선택, 사소한 결정이 몸을 많이 움직여라 왜냐하면 생각에 몹입하는 분들을 몸을 움직여야 생각에 몹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운동이 됐든 산책이 됐든 아니면 청소나 빨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할 때 내가 생각을 잠시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 또 어떤 것들이 좋죠? 자율신경계가 건강이잖아요 예민함의 근본인 끈끈한 자율신경계 나를 늘 괴롭히는 그것도 굉장히 정상화되기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또 규칙적인 수면 패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원장님 너무 식상한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해요 일기요? 네 오늘은 몇 시에 밥을 먹을 거고 몇 시에는 무엇을 할 건지 하루 표레닝을 세워라 세 번째는 뻥튀기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친구한테 막 수다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뻥튀기 돼요 안 돼요? 되죠 또 아까 제가 기분 나쁜 뇌가 기억을 할 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민 뇌, 편도체 편도체에 또다시 한 번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증폭되는 거죠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함이 더 커져요 심지어는 초조함까지 느끼게 되는 불필요한 감각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감정 네 감정은요 바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찐나미 같은 거죠 어제 막 장맛비가 미친 듯이 막 폭풍으로 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쨍쨍해요 쨍쨍하게 게이죠 감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바닥을 치고 정말 세상 다 살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감정에 마치 그냥 출렁출렁 같이 요동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감각이 홍수인 시대 정보 홍수인 시대에서 여러분의 뇌는 엄청 예민해지고 엄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뇌는 누가 보호해야 되죠? 내가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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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